아, 그거를 틀려야겠다. 네, 저는 이렇게 틀려야겠다. 네,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 지금 59년이 되겠죠? 무슨 얘기했을까요? 57년이 안 들을 수 없지만, 그 때가 아, 왜냐면 저는 일본으로 집을 내서 그니까, 대학생이 그 대학생 구출 동아리에요. 일본에서 이제 오는 애가 있어가지고, 제가 시키한거 같고, 그거를 이제 동아리만 피시에 틀어 나가면 문제같아요. 그래서 뭔가, 어, 뭔가 오시는 건담이 막 나라들이는데 편한 건담들이 나니까 그니까요. 아, 알겠습니다. 건담을 하기가 좀, 꼬미나는 예? 근데 지금 건담이 지금도 마크 타워로 나왔고, 나는 건담이 좋아. 지금 하고 건담 보면은 네. 네. 네.